이 시각 세계입니다. 괜찮아? 어 형 왔어. 야 빨리 좀 배 죽기 시작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오락하는 거야? 야 지금 내가 할 테니까. 빨리 밥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배고파 죽겠어. 아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어 야 의창장장장장. 여보세요? 어 오 선생. 어 서윤이? 어 오 중이요? 얘 지금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갔는데요? 아 무슨 일 안 줘? 여보세요? 어 수윤이? 아니야 형이 장난치는 거야. 야 오 중아 화장실 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야, 화장실 아니야. 잘 지내줄? 아빠, 오징이 사춘이 엉덩이도 안 닿고 나와! 뭐 이런 드러웠놈? 아유, 냄새! 아유, 드러워! 아유, 냄새!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끈기 아니냐? 아이씨, 모처럼 전화 온 건데, 이씨! 잘 튀어! 어, 튀어, 튀어! 소윤이? 아, 예, 소윤 씨. 아, 예, 잠깐만요. 형, 전화받어! 어, 그래. 여보세요? 수윤 씨? 어, 또 배탈 났어? 아유! 모종 씨가 장난하나 봐요. 아, 원래 그런 놈이에요. 아유, 냄새난다! 아유! 어유, 생일아! 너 오늘 일찍 와가지고 마사지 해야 된다. 아유, 알았어. 옷도 미리미리 골라놔야 돼. 얘네라 집을 걸리면 늦어. 아유, 눈을 떨지 마.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응, 그래, 그래. 창문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기요, 장애장이 장애장이 암이래요, 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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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 아니요 그냥 고생고생해서 아들 찾아가서 살만한데 왜 죽여? 아 그러게 말해요 아침 드라마는 꼭 죽여보면 어머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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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쌍해서 안돼 죽이면 난 안된다구나 어머 그럼 속상해서 나 못살었냐 여보세요 오중이니? 예 어머님 웬일이세요? 너 아침 드라마 나팔고 당신은 나팔고 알지? 아 예 거기 나오는 저기 이정길 말이야 장회장님이 암이랴 예? 저 있잖니 너 같은 방송이니까 어떻게든 죽이지 말라고 좀 해봐라 응? 예? 아 예 아 어떻게든 한 말 하지 말고 꼭 꼭 알았지? 꼭? 네 예 어머님 네 힘써 볼게요 네 야 뭘 하시는 거야? 몰라 아침 드라마 주인공 죽는 걸 나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뭐? 사람들은 뭐 방송국 다니면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아 애들은 맨날 애초지 사이 받아달라지 삼촌은 나한테 전화가서 뭘 하는 줄 알아? 모르시는데 아 참 뭐 시청자 퀴즈 엽서를 보냈는데 마삼트리어를 이문세, 이수만, 이탱님이랑 썼다고 가서 이탱님을 유혈로 바꿔달라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웃치냐 그걸 아 참 참 참 아유 씨 아유 씨 촌스럽게 넥타를 이렇게 짧게 매냐? 뭐? 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아유 씨 좀 하지마 씨 아유 씨 이걸 이렇게 짧게 매냐는 촌스러워 보여 어? 야 저 여자 아나운서 처음 본다 누구냐? 어 몰라 이번에 아나운서 기슨가 본데? 그래? 야 그럼 가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 너네 같은 방송국이잖아 알았지? 어? 내가 그럼 알겠어? 내가 이런 부탁하지 말라는 거 알았어? 내가 이런 부탁하지 말라는 거 알았어? 김 강사님 네 저 오늘 날씨가 좋은데 우리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할까요?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좋죠? 나가자 아 잠깐만요 그럼 허가누사도 불러야죠 영란이? 네 그래 불러 허가누사 네? 허가누사 아이고 아이고 저봐 저봐 또 혼자 뭐 먹고 있었지 또? 소주 한 잔 하러 가자 좋아요 오선생님 저희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할 건데 같이 가실래요? 소주에 뜨끈한 국물이요? 이야 땡기네 좋죠? 아유 근데 엄마가 마사지 받아야 된다고 일찍 들어오랬는데 아유 그냥 갑시다 엄마야 난데 저 오늘 병원 식구들이랑 술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갈게요 시끄러워 술은 무슨 술이야 너 내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지? 내일 나가려면 저 마사지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술 마시고 그래 네 얼굴 푸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예 빨리 가요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빨리 가요 네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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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놈이 거기 어디니요? 당장 못 들어와노? 아니 너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되노? 술집 술이나 마시고 그래 정말 예 너 나이가 몇이냐 도대체? 예 아 너 어떻게 너 왜 이래? 역시 오선생님은 내 스타일이야 멋져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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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혔네 아니 근데 허간호사 허간호사는 이렇게 술도 계속 안 마시고 이 앞에 왜 이렇게 짝대기만 계속 꼬채기만 늘어놓는 거야? 제가 먹은 거는 제가 계산하려고요 아유 참 야야야 걱정하지마 오늘은 김선생님이 화끈하게 사시는 날이야 어 그래요? 아유 참 자 마십시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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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김선생님 술 좀 받으시나보네 아 그래도 또 그 술 드시고 차에 가서 누워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갑자기 그게 왜 이러세요 아 저 오선생님 김선생님 저 술에 취한 거 한 번도 못보시죠 못보시죠 김선생님 그럼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후쿠선생님 눈알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아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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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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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시나요 아 왜 그러시나요 그래요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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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 술 좀 채우면요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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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해 봐 하하하하 꺄악 저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호가나서 해도 차가 있었어요? 아 몰라 뭐 있나 보지 뭐. 건배 건배. 건배. 오빠 똑바로 조금만 서요. 오빠. 아 씨. 서요. 서요. 오빠 집에 안 갈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야. 야 잘 거야. 잘 거야. 야 잘. 야 잘. 야 잘. 야 잘. 오빠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요. 야 잘. 집에 가요. 빨리. 아 추워. 형. 창문 좀 닫아줘. 창문 좀 닫아줘. 야. 형. . 어 은화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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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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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휴, 목말라. 야, 오지 마. 아휴, 나 왔다 물 좀 줘. 어, 어. 아우, 족쇄요. 야, 형, 나 어제 고마웠어. 양락이 형이랑 희생이가 나 얼마나 먹였는지 형 아니었으면 집에도 못 왔을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언제 하고 나서 너 데려간다고 나갔었는데. 응? 아니, 그럼 나 형이 나 데려온 거 아니야? 그래, 인마. 아휴, 뭐야. 야, 의찬아. 의찬아. 왜? 야, 너 빨라 봐. 야, 나 어제 밤 누가 데려왔어. 농란이 누나가. 뭐? 야, 그럼 옷은 누가 벗겨준 거야? 농란이 누나가? 뭐? 야, 그럼 너 화가로서야. 야, 너 잘 봐봐. 팬티도 바뀐 거 아니야, 팬티도? 응? 아니야, 이거 맞아. 가만 있어봐, 너 어저께 노란색 팬티에 이 동그라미 그려있는 거 입구러 갔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 어제 노란 팬티 입었잖아. 아니라니까요. 헬로, 오 선생님. 저 오중이가요. 어저께 노란 팬티 입구러 왔는데요. 아, 노란 팬티. 아, 노란 팬티 입구러 왔는데요. 아, bene, 팬티 입구러 왔는데요. 감사합니다.